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다음 페이지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지금 아직도 이렇게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가볍게 오늘의 취지하고 그리고 연사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의 한국인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실 중국의 한국인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실리콘밸리 한국인이라는 그런 행사를 시작하고 나서 좀 그 경험을 더 살려보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고 싶어서입니다. 여기에는 좀 저희 개인적인 그런 경험도 작용을 했는데요. 제가 2008년부터 이렇게 SNS,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것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저기 출장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됐는데요. 제가 이 덕을 톡톡히 보게 된 게 어디 가나 많은 그쪽에서 로컬에서 활약하시는 한국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간다 그러면 저한테 트윗으로 맨션이 옵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에 관한 인사이드 애플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걸 번역을 하고 애플 캠퍼스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저는 애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트윗에 이렇게 살짝 쓰니까 어떤 분이 맨션을 해서 그럼 제가 애플 다니는데 오세요. 저랑 같이 점심 드시고 회사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알게 된 이런 인맥들이 전 세계에 이건 실리콘밸리라든지 얼마 전에 자카르타라든지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 인맥들이 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들에서 정말 다양한 활약하시는 한국분들이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심지어는 바로 지금 제가 토요일에 이런 행사를 시애틀에서 하고 왔는데요. 지금 아직도 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이런 이야기 이렇게 SNS의 도움으로 만난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좀 나 혼자만 듣게 아쉬워서 그 실리콘밸리의 한국인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바로 이 장소에서 지난 3년 동안 약 40명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가슴 뛰는 창업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살아있는 이야기를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육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중국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볍게 오늘 그 행사를 나와주실 그 연사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은 그 시작은 한의주 알리바바 픽처스 프로듀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한국에서 CJ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알리바바 픽처스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컨텐츠 투자라든지 기획 같은 걸 하고 계셔서 과연 중국 시장이 어떤 컨텐츠 마켓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진호 텐센트 디렉터는 일부러 이 행사를 위해서 심천해서 진짜 날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정말 그 듣기 힘든 글로벌 거대기업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텐센트의 이야기 실제로 그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역정에 대해서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뭐 딴지 일부 초대기자라고 하셔가지고 또 그 부분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현돈 전 알리페이 코리아 지사장님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와 알리바바의 그런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협업을 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실 것 같고요. 조상래 대표 같은 분은 중국에 관한하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플랫텀 대표이사시기도 하고요. 중국의 스타트업 열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사실 플랫텀과 저희가 이걸 공동주체했는데요. 저는 사실 앞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중국 쪽에는 크게 인맥이 없어서 플랫텀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원선 화이 브라더스 본부장님이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박대웅 윌 인터내셔널 대표께서는 이커머스 쪽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VC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잘 하고 있는 VC가 LB인베스트먼트입니다. LB인베스트먼트에서 중국에서 지금 현지에서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트렌드 동향에 대해서 탁월한 지금 시각과 분석을 하고 계신 박순우 상무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장응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팀장님도 역시 LB 못지않게 지금 중국과 동남아 쪽에 많이 큰 펀드로 580억짜리 만들고 중국 투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쪽에 관련돼서 또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승규 스마트 스터디 CFO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 스터디는 지금 글로벌하게 핑크퐁이라는 캐릭터와 또 최근에는 몬스터 슈퍼리그라는 글로벌하게 히트하는 그런 게임과 유아용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전개해가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아예 이승규 CFO가 상하이에 나가서 현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 진출을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이 중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강민구 머니라카 대표님은 중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준환 87870 CEO께서는 중국 VR 산업에 대해서 VR 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재희 스타트업 X 중국 총괄이사께서는 중국에서 지금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중국의 스타트업 그런 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총 12분의 연사들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연사이신 한희준님부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